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아니 사안이 누구와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외국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에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의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아이오구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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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